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6 사업관리 방안의 사업관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등 각각에 대해서 도시화하여 기입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정의와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화를 함으로써 한눈에 바라보면 아 사업관리 전략이 이렇게 되는구나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기술을 해야 되겠습니다